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오늘 같이 지구과학 하반기 여름방학 이후 커리큘럼 가이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박선희고요 여론 사람입니다 항상 소개가 들어가서 민망하긴 한데 보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반기를 꾸려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수능 대비 커리큘럼인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다 완성을 했고요 6월까지는 다 했고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7월입니다 7월달 커리큘럼이 썬삼백제가 나올 건데 이건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썬셋백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현재 지금 시료가 맞지 않아서 선생님이 제외시켰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시즌1에서 시즌2까지가 있을 거고 데이브레이크 시즌3 각각 3회씩 모의고사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책은 매년 했던 책인데 정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책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삼백제 그래서 보면 역대 모의고사 및 엔제 교재 중에서 좀 중상 이상의 난이도들 우수문항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총 300문항 수록을 했고요 개강은 7월 중순쯤에 할 거고 선생님이 온라인 스튜디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할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00개인데 되게 풀만한 문제들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전습이 많이 될 테니까 엔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책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는 책과 말 그대로 마지막에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석 특강으로 현장에서 보통 개강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현장 개강은 못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로 아마 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월 초쯤이나 개강을 해서 전범위 총정리 강좌를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기존에 있었던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을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9평 이후에 이걸 구성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평을 보고 나서 그 기조를 보고서는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책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인데 선생님 모의고사 유명한 거 아시죠? 그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 메인 모의고사인데 시즌1에서 시즌3까지입니다 시즌당 4회씩, 3회씩 총 9회입니다 9회에 모의고사 수록이 돼 있고요 시즌1, 시즌2는 9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성격을 갖고 있고 시즌3는 평가원 출제 트렌드 반영해서 수능 대비로 우리가 문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강이 이제 한 8월 정도에 개강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3회씩 해가지고 총 9회분의 모의고사가 더 제공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선생님이 6회분의 모의고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앞에 모의고사들도 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지구학 1 여러분들 후반부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에서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메인 커리큘럼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백야, 삼백제, 선라이즈, 데이브레이크 이렇게 가거든요 중간에 뭐 미드데이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노베추천 커리큘럼이에요 선택과목을 변경한다든가 작년 지원 선택자가 반수를 도전한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를 갖다가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야 이게 하반기 커리큘럼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신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속도, 나의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나의 속도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들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속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웨이를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기가 필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적으로 봤을 때 탐구가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선생님이 모릅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지 않았던 건 확실해요 뭐가 안 바뀌었냐? 기본기가 필살기라는 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항을 접근하든 어떤 문제를 접근하든 간에 우리가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충실한 수업들은 선생님이 해왔고 300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들을 잘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어떤 문항이 나오든 간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공부 알겠지? 자 다 같이 복잡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공부 알겠지? 공부해야 돼 공부 알겠지?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좀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능이 쉬워지네 어려워지네 뭐 이런 걸 아무도 몰라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엉덩이의 힘을 믿으세요 엉덩이의 힘 뭐야?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수능은 상대평가야 우리가 알겠지? 물론 영어는 절대평가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는 어 선생님 뭐 시험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만점 따가 많이 나오면 어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만점을 받고 얘기하는 거야더라 알겠지?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뭘 해놓고 고민을 해봐야 돼 뭘 해놓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고민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나의 속도를 맞춰서 기본기를 잘 갖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알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학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은 뭐 바뀐 학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주인권 유배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학생들 개념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300제를 다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문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념 정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문항별로 좀 특징적인 걸 정리해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문제풀이 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자체에서 배워갈 것들 그걸 갖다 먼저 배워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그냥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다 풀어보시는 게 좋고 난도가 좀 있는 모의고사도 있고 난도가 좀 떨어지는 모의고사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고민을 하시면서 각각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는 따로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상위권 유배 상위권을 갖다 노린다 그러면 코어 300제 데이브레이크 순서대로 가시면 딱 좋아요 알겠죠? 이 세 개 이거 기본적으로 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건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EBS 연계 교재를 안 푼 학생들 만약에 있다면 수특과 수화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풀도록 하시고 이거는 내가 매년 강조했던 거야 사실 매년 강조했던 거거든 어차피 간접 연계가 되든 직접 연계가 되든 연계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년 강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다른 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특수화는 기본서여야 되라 알겠지요? 그러니까 특히 지구과학 과목 특성상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맨날 빠큐 빠큐 그러는데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과목에서 지원을 바꿨어요? 지금 시작해도 1등급 받기 충분한 시간인가요? 이거는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얘들아 이런 게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객관식으로 내줘봐 나한테 알겠지?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느냐 1번 저는 다른 등급이 뭐뭐뭐뭐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가야지 그치?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데 아 무조건데 무조건데 등급 받을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과목이 불안정한 학생들은 아마 다른 과목도 1등급이 쉽지 않을 거야 그치? 근데 다른 것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1등급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답은 없어요 항상 이건 정답은 없죠 그리고 공부를 이런 거랑 똑같거든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저는 조기축구를 지금 시작하는데 제가 아마추어 리그 중에 몇 부리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뭘 하겠니? 나한테 와가지고 공을 차보라고 하겠지? 공 차보라고 하겠지? 공 차는 거 보고서는 아 얘는 지금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구나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거 판단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실 그거 판단이 잘 되면 등급 받기가 되게 쉬워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 같은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그 생각을 해보시고 육종교과서 중 어떤 교과서를 추천하세요? 이거는 뭐 아무거나 보세요 그냥 다 좋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뭐 특정 교과서를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뿐이고 그냥 내 생각에는 다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교과서 아무거나 교과서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교과서 읽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 왜냐면 우리가 줄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 파악하는 거나 내용 파악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면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데이브레이크 전 단계로 어떤 모의고사? 이건 썬라이즈나 미드데이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썬라이즈 미드데이 그거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 데이브레이크 작년 모의고사 문항이 얼마나 겹치나요? 안 겹칩니다 데이브레이크는 썬 300제는 작년 모의고사 문항이 겹칩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이제 매년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만든 다음에 작년 썬 300제 좀 우수문항도 몇 개 놔두고 근데 많이 안 놔뒀어 몇 개 놔두고 그 모의고사 문항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썬 300제를 내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년 모의고사 문항하고 얼마나 많이 겹치냐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많이 이거는 하나도 안 겹칩니다 데이브레이크는 하나도 안 겹쳐요 완전 잘못 얘기했네 하나도 안 겹치고 썬 300제는 좀 겹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1년간 만든 교재 컬렉션들인데 그냥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감성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던 건 공부했건 간에 지금 어떤 성적을 받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 시작이 어렵지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함께 끝까지 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공부 알겠죠? 선생님도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끝까지 함께 달려가 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고생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해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봅시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하방기 컬리클리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